한 번에 찾을 수 있었지? 한 번에 찾으면 진짜 운명이다 들리시나요? 아 또 왔어 들리시나요? 네 잘 들립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? 바로 물어보네 순자입니다 오늘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이거는 이건 뭐야? 이거는 선택이 된 거예요?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끈다면 맨하고 좀 없으시네 기다 아니다를 얘기해줘야지 그래도 맨탈을 탈탈탈탈 털리네요 언제까지 털리나 가고 싶어 계신가요?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저요? 영숙님으로 하겠습니다 영숙님? 진짜로? 네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네 저는 영숙입니다 네 저는 영숙입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즐거운 하루였어요 웃는 모습이 참 예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잠들지 마세요 어 맞죠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영숙씨도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딱 봤을 때 되게 말씀 잘 들어주시고 배려심 많으실 것 같고 제 이상형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럴 것 같은 이미지 였어요 역시 룸메이팅 게 많아요 딱 좋아하는 얼굴이라니까요 기분 좋았던 내용 중에 하나는 웃는 게 예쁘세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웃는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저랑 술자리 여기 가까이 있었던 분 이었던 것 같은데 들리시나요? 네 들립니다 오늘 잘 지내셨어요? 재미있으셨어요?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영자님이신가요? 영자님이신가요? 네 영자님이신가요? 아니요 정순인데요 아니 대놓고 물어봐 대놓고 영자 찾아 대놓고 영자 찾아 대놓고 영자 찾아 이제 고난이도다 고단수다 네 영자님이신가요? 저런 아이 나 누구 찾고 있다 지금 나와라 나와라 물어보지도 않아 네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아 영잔만 나와 약간 이런 대놓고 영자 찾아 다행이다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행이다 네 저는 순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자입니다 네 저는 영자입니다 오늘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? 오늘 재밌게 잘 보내셨나요? 네네 덕분에 너무 즐겁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 덕분에 제일 재미있으셨어요? 누구 덕분에 제일 재미있으셨어요? 부전하시는 분이요 아 영자님 제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밤 오늘 밤 오늘 밤 잠들지 마세요 잠들지 마세요 아 아 오늘 밤 잠들지 마세요 라네 자지 않겠습니다 저 말을 들어야겠구나 잘 자요 아니에요 잠들지 마세요 그게 멘트구나 도망가지 마세요랑 잠들지 마세요랑 아 그래서 계속 자라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자꾸 다 재웠지 누구를 안 재울 거였냐고 소문을 다 내고 다니는 거잖아 나는 영자필크한 거다 응 진짜 완전 성남자 스타일이다 뭔가 굉장히 여자 여자 하늘하늘 이런 느낌 수줍게 말하시는 그 나이대의 감성 이런 거 소녀의 감성 이런 거 굉장히 좀 어리실 거 같아서 20대 후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넘으셨어도 감성은 아직 갖고 계신 거 같아요 끝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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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겠다 나도 쌈 싸게 비는 건데 뜨악 지켜만 봤다 진짜 너무 매력쟁이네 그래요 저 용표요 네 근데 용표 받을만 했어요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오늘은 그냥 무매력 그 자체였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씁쓸하긴 했지만 뭐 아직 5일 남았으니까 뭐 처음에 너무 막 선택하신 것처럼 말을 술술 잘하시길래 선택된 건가 했는데 아니여가지고 아 망했다 네 망했네 빨리 와요 나 너무 궁금하다고 주인공 빨리 들어와 영숙이냐 정장 정장 어머 누가 물표예요 주인공 누군가 손 드셔서 누가 3표 받았어요 4표 4표 5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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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표 우리 그럼 다 같이 오면 하자 다 같이 오면 우리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음 그래 기다려 기다려 오 왔다 왔다 몇 표 받으셨어요? 2표요 오 누군지 알 것 같아요? 저 잘 모르겠어요 아 3표의 주인공 3표의 주인공 3표의 주인공 있습니다 영철님 누구예요? 영철님이었구나 저요 아 제 추측인데 아까 대화했던 내용을 조금 말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둘이 대화했던 내용 그래서 아마 영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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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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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아하지 마요 당황하기는 일렀어요 가질 때까지 내 게 아니라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요 정리하고 이제 잘 수 있을까요? 잡시다 일단 한번 나가 봐야 되나? 오늘 밤 자지 말라는 멘트 그래 자지 말라는 사람들끼리 자지 마 우린 자 쭉쭉이들은 자라고 무술이들은 아까 뭐라 했어 자라 그랬잖아 말 잘 들어야지 어떻게 한 명을 못 봤냐 여섯 명 중에 와... 진짜 진짜 또 내일 난항이 예상된다 너무 우울하다 진짜 너무 우울하다 피곤하다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움직여야 되겠다 근데 자기소개 시간이 내일 다가오는데 그것도 사실 좀 두려운 게 직업이 워낙 좀 희소한 직업이라서 직업을 밝히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입지를 구축해놓고 밝혀도 어느 몇 분 떨어져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밑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제 직업이 열두 분을 다 통틀어도 가장 특수하고 희소하지 않을까 유니크하지 않을까 생각을 다 많이 무서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걱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확실히 아끼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좋다 또 흔들면 뛰면 안 되겠다 와... 여기 버렸어요 토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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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식은 거라도 배고파요? 근데 다들 배 안 고파요? 배고파요 라면이랑 끓여줄까요? 아니 라면 잘 끓여요 진짜 꼬들라면 그냥 빵만 구워주시면 안 돼요? 그럼 딸기잼 발라먹자 빵은 빵은 구운 거니까 전자레인지에다 데펴드리고 아니야 그거 말고 몰라 내가 할게요 아 뭐예요? 같이 도울게요 제가 제가 뭘 하면 될까요? 옆에서 얘기해주세요 아 재밌게 해줄래요? 네 아 그러면 뭐 재밌게? 네 할 수 있어요? 지금 재밌게 해주고 있잖아요 어? 뭐야 이게 재밌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 저를 쳐다봐요 고마워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 웃으면서 재밌게 해주고 있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대요 어? 아니 빵 하나 구운기를 뭘 이렇게 저 다하고 있는 거대요 저 또 오 오 오 뭐야 이게 뭔데? 이거 심쿵 뭔데 이거? 사람 또 이게 뭔데? 내가 할게 내가 이거 또 진국 조리 되려고 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방에 카메라 잡는데?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깜짝이야 네 우다닥 우다닥 근데 이거 진짜 이렇게 빵빵 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? 잼이랑 빵빵 굽기를? 영철님이 최고의 남편감인 것 같아 제일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아침밥 해줘 제일 일찍 일어나 운동도 해 운동도 해 뭐야 에어컨도 틀어놔줘 난 눈을 뜨면 돼 제가 어제 말했죠 이런 식으로 철며드는 거라고 제가 아니 지금 영철님 저기서 계속 이렇게 기름 튀기니까 목적으로 오 저기 가서 자기 뒤에 숨으라고 이러는데 이미 저는 충분히 아니 근데 그래 나를 이용해서 훈훈한 이미지로 가라 나를 이용해라 어 오 오 오 오 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